안녕하세요 겜족TV의 슬루스입니다 캐주얼 장르에서는 이미 탄탄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죠 쿠키런 시리즈로 유명한 개발사 데브이스터즈 그리고 그 자회사 누비큐브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타일링 게임입니다 누비큐브의 스타일리트입니다 스타일링 게임이라는 표현에 맞게 게임 속에 구현된 다양한 의상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2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의상과 소품들을 자유자재로 매칭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아무리 패션치라도 이것저것 잘 소화하는 주인공 아파트 덕분에 막 골라 입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멋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쉬운 조작, 직관적인 조작을 내세웠습니다 리퀘스트라 하여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주제에 맞춰 스타일링을 하고 이를 제출하여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점수를 받는 식의 단계적 콘텐츠가 존재하여 목적 부여도 충실한 편입니다 게임 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타일 월드를 통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자랑할 수 있고 글로벌 유저들과 스타일 경쟁을 벌이는 스타일 콘테스트 캐릭터를 촬영하고 콘텐츠를 꾸미는 스튜디오 등 그야말로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와 같은 소셜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금은 의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패션룩을 확인할 수 있는 룩북이 유행이죠 게임을 통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스타일러 데브 시터즈의 자외상 뉴비쿠브의 스타일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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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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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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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